포켓티비 대결에서 이긴 친구들을 위한 특식 담백한 피자 바삭한 치킨 그리고 홍어 횟 자, 해먹겠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별로 어른이 되는 가정이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뭔가 하고 나니까 진짜 어른 된 기분이야 엄마가 다 같이 수업을 안 하니까 좋았는데 지금 좀 엄마가 끼워 시청자 여러분, 꼭 구독하세요 구독하세요, 자! 여러분 구독하시면 좋으니 안녕히 계세요 아, 죄송해요 진짜 냉패도 진짜 친구야, 우리 지금 친구야, 우리 지금 지금 해안진 홍어를 언급해 어, 모니가 갑자기 핑크빙을 걷는 거 너무 네, 자 내가 어떻게 했어 봐봐 봐봐 친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 그런데 통 먹지 못하던 준규가 점점 더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진짜 아픈 것 같아요 야, 왜? 저는 진짜 오빠 빼고 촬영 안 했어요 우리 때문에 화내서 그냥 화내서 그냥 화내서 그냥 아니야 마지막 날 그토록 원하던 리더의 자리를 차지한 준규 누구보다 씩씩하고 적극적이었던 준규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합숙이 끝나기 전까지 준규는 무사히 피트팬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도 좋으려잖아 나도 조각할 때 리더 진짜 되고 싶어 했는데 딱 리더 된 날에 맞아 내가 나 누구를 잘해야 되는 거야 축하 siloay Taliban 城 더 울잖아. 얘가 우리 데미 아니야? 아! 준규 오빠! 준규야! 아니, 우리도 다 들어야지. 자, 준규야 괜찮아? 아, 괜찮은 거 같다. 준규야, 우리 다 울고 있어. 오빠 빨리 울 수 있을 거 같아? 준규는 얘네 슬퍼서 울어. 아니야! 진짜 그러지 마. 아니, 야, 괜찮아. 준규야, 너 인기 많다? 울어. 진짜. 다 나간다, 갈 거 같아. 다 나았지? 다 나았지? 그동안 지불했어? 아니, 빨리! 나 진짜 운다. 나 진짜 운다. 다 나간다, 갈 거 같아. 빨리 와. 됐어. 정 들었는데, 정 들었는데 헤어지는 게 좀 싫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시간이? 아니, 나는 가끔씩 하는 거 많아. 그래. 처음에 왔을 때는 아, 진짜 생각 많이 남았다, 언제 또 시간 갈까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두 시간도 안 한 것 같은데 3박 4일에 3일째가 후딱 지나온 거예요. 아, 너무 슬펐어요. 정 들었는데 헤어져야 되니까. 아, 슬펐다. 야, 얘들아 우아, 근데 이렇게 따라하자. 와우, 치킨이야. 와우, 치킨이야. 와우, 치킨이야.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나야, 내가 배운 거 진짜 이게. 아, 진짜야. 내가 배운 거 진짜 이게. 이게 왜 이래. 가자. 나야, 이거래. 나야, 이거래. 어딘가 좀 서툴고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솔직하게 보여주고 함께 울고 웃으며 응원하는 사이. 아이들은 세상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왜이리도 빠르게 흘러가는지. 어느덧 밝아온 마지막 날 아침. 그럼 언제 오는 건가요? 준규 오빠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오, 와우. 고백. 고백. 어젯밤에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엄청 예쁜 누나들한테 민거도 받고. 예쁜 누나를 하시는지. 예쁜 누나. 와, 왜 예쁜 놈이. 장염이래. 장염? 어. 여러분, 어저께 준규가 코인본대를 못 했기 때문에 코인본대를 먼저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다녀와. 가다가 쓰러지죠. 안녕. 아, 이거 고민되네. 일단 아홉 개니까. 선. 리더가 됐을 때 되게 낮에는 리더실 있게 잘 이끌다가 이제 저녁이 됐을 때 모은 코인은 남부다 제 보물상자에. 남부다 제 보물상자에. 남부다 제 보물상자에. 진규 오빠 온다.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뭐. 뭐. 소희는 되게 잘 분배했어. 설마 하나씩은 다 줬겠지. 그거는 그거는 너희가 잘 생각해봐봐 내가. 티비로 볼게. 오늘은 3박 4일 동안 피터팬의 집에서 마음껏 뛰는 친구들이 스스로 만든 놀이를 최종 점검하는 날. 그런데 어제는 보지 못했던 자루가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떤 게임이 있어? 나 하나만 얘기해도 돼? 여기에서 출마선이 있고 여기에 너랑 약간 비슷한 건데 일단 둘 팀이 달려가서 오목을 하는 거야. 달려가서 이걸 자기 색깔로 뒤집어 놓으면 그리고 바툰 터치를 해서 다시 가서 다시 뒤집어 놔. 다시 와서 다시 두고. 그래서 오목이 완성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티링그린 찾기하고 연관시키자.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렇게 달렸잖아. 그러면 거기에 판이 있어. 그래서 해서 같은 그림을 맞추면 같은 그림을 더 많이 맞추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저번에 했던 것처럼 미석식이 같은 그런 게임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비석을 일단 떠올렸는데 이제 소명이가 뒤집기를 해서 맞추기로 하자. 그래서 달려가는 아이디어가 갑자기 막 생각났어요. 제가 제안을 했을 때 2%가 부족했고 생화가 제안을 했을 때도 2%가 부족했는데 저희 둘의 제안을 합치니까 100%가 된 기분이어서 좋았어요. 먼저 5쌍의 동물 모양이 그려진 나무 조각을 양쪽으로 준비한 후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잘 섞어서 뒤집어 놓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 줄을 선 다음 주머니를 신고 토끼 팀을 뛰어서 목적지에 도착. 나무 조각을 뒤집어서 같은 동물 그림을 빨리 맞춰서 가져오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이죠. 균형감각과 집중력, 순발력을 비롯해 지구력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놀이입니다. 3,2,1 시작! 조 이거! 오 맞았어! 진규야. 나 왜 똑같냐. 이거랑. 내놓아라. 이제 그거 1대0으로. 스키랑 배고 있습니다. 원진이 형. 내가 너무 더 안 좋아. 나 원진이. 원진이 어디였어? 원진이 어디였는데. 핸디 뒤에. 핸디 옆에. 가운데 왼쪽. 아 오른쪽. 어머나. 오케이 1대1 박빙.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거 무드라 섞어놨어. 우리. 아니. 뭐야 섞어놨어 내가 안 했네. 이제 맙시다. 내가 말 아는데 누가 카드 섞어놨어. 진짜 빨라. 괜찮아? 버즈점. 빨리. 아니 잡아요. 아니 잡아놨어. 나 잡아놨어. 나 잡아놨어. 나도 알아놨어. 저게 어디있어? 네. 자 2대1로 역전. 오케이. 됐어. 나 둘게. 3대1로 역전. 왜 뻗쳐갔어? 비켜 말라. 자 이제 한 명만 더 가면 끝납니까? 한 명만 더.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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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카드 맞추기가. 나 릴레이 카드 뒤집기 어때? 승하랑. 소명이가 만들었으니까. 소명. 소명 카드 뒤집기 게임. 토끼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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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서 뒤집어라. 근데 우리가. 뛰어서 뒤집어라. 한 명은 뛰어서 뒤집어라. 뛰어서 뒤집어라. 뒤집기. 뒤집기. 오. 뒤집기 대박. 대박 완전 좋은데. 포켓티비 구독해주세요.